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2번 저 이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아, 네. 이 신고서를 좀 써주세요. 성함하고 연락처, 물건을 주운 시간과 장소 적어주시고요. 밑에 서명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이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아, 네. 이 신고서를 좀 써주세요. 성함하고 연락처, 물건을 주운 시간과 장소 적어주시고요. 밑에 서명해 주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지금 퇴근해요? 아니요. 잠깐 가게에 좀 다녀오려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퇴근해요? 아니요. 잠깐 가게에 좀 다녀오려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4번 이거 동대문역 가는 거 맞아? 왜 서울역이 나오지? 그러네. 우리 지하철 잘못 탔나 봐. 반대로 가고 있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동대문역 가는 거 맞아? 왜 서울역이 나오지? 그러네. 우리 지하철 잘못 탔나 봐. 반대로 가고 있잖아. 5번 김 과장 승진 축하해요. 네. 이렇게 빨리 승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과장, 승진 축하해요. 네. 이렇게 빨리 승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저씨, 여기 셔츠에 뭐가 좀 묻었는데 세탁하면 없어질까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글쎄요. 이거 세탁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어쩌면 안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여기 셔츠에 뭐가 좀 묻었는데 세탁하면 없어질까요? 어디 봅시다. 글쎄요. 이거 세탁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어쩌면 안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네. 지은 지 80년쯤 된 건물이에요. 처음에 지었을 땐 신문사였는데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가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저 건물 정말 멋있어요. 역사가 아주 오래돼 보이네요. 네. 지은 지 80년쯤 된 건물이에요. 처음에 지었을 땐 신문사였는데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가 봐요. 8번 여러분, 여름에 어떤 색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저는 여름엔 늘 밝은 색옷을 입어요. 밝은 색이 빛을 반사해서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또, 밝은 색옷을 입으면 모기한테 많이 물리지 않아요.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름에 어떤 색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저는 여름엔 늘 밝은 색옷을 입어요. 밝은 색이 빛을 반사해서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또, 밝은 색옷을 입으면 모기한테 많이 물리지 않아요.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를 제대로 쓸 줄만 알아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가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서서 손잡이를 힘껏 당깁니다. 그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뿌려주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를 제대로 쓸 줄만 알아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가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서서 손잡이를 힘껏 당깁니다. 그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뿌려주면 됩니다. 이틀 전 발생한 한국 자동차 공장의 정전사고 손실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사고 피해 규모가 처음에 200억 원 정도일 거라고 발표했지만, 해외에 수출할 자동차 수백만 대의 생산이 늦어져 그 피해가 최대 4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 뉴스 이나래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틀 전 발생한 한국 자동차 공장의 정전사고 손실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사고 피해 규모가 처음에 200억 원 정도일 거라고 발표했지만, 해외에 수출할 자동차 수백만 대의 생산이 늦어져 그 피해가 최대 4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 뉴스 이나래였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민아 씨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땀을 거의 안 흘리네요.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땀이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게 운동을 해도 땀이 거의 안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민아 씨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땀을 거의 안 흘리네요.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땀이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게 운동을 해도 땀이 거의 안 나요. 12번 일부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가실 분들께서는 입장권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권이 없으면 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휴식시간에도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2부는 정확히 15분 후에 시작하오니 늦지 않게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부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가실 분들께서는 입장권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권이 없으면 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휴식시간에도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2부는 정확히 15분 후에 시작하오니 늦지 않게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습지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지에 사는 다양한 식물들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습지 식물들은 비를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습지 식물들이 호흡할 때 내보내는 좋은 공기는 근처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습지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지에 사는 다양한 식물들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습지 식물들은 비를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습지 식물들이 호흡할 때 내보내는 좋은 공기는 근처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여기 있는 종이들은 다시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네. 인쇄가 잘못된 것들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뒷면은 쓰려고요. 근데 한 번 썼던 종이를 다시 인쇄기에 넣으면 기계가 쉽게 고장나던데요. 인쇄할 때 종이가 자꾸 걸려 인쇄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우면 메모지로 쓰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있는 종이들은 다시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네. 인쇄가 잘못된 것들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뒷면은 쓰려고요. 근데 한 번 썼던 종이를 다시 인쇄기에 넣으면 기계가 쉽게 고장나던데요. 인쇄할 때 종이가 자꾸 걸려 인쇄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우면 메모지로 쓰세요. 15번 난 단체 관광은 별로야.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단체로 움직이니까 정해진 데만 가야 되고 계속 관광버스만 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여행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잊고 싶은 만큼 잊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좋은 거 아니야? 다시 들으십시오. 와, 이거 좀 봐. 2박 3일 제주도 단체 관광 상품인데 가격이 정말 싸게 나왔다. 우리 이거 한 번 가볼까? 난 단체 관광은 별로야.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단체로 움직이니까 정해진 데만 가야 되고 계속 관광버스만 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여행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잊고 싶은 만큼 잊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좋은 거 아니야? 16번 수미 씨, 나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인출기에 가서 현금 좀 찾아가지고 올게요. 현금이 없으면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왜요? 요새는 어딜 가든지 신용카드를 다 쓸 수 있잖아요. 물건 사는 건 물론이고 버스나 택시도 카드로 다 가능하던 걸요? 그래서 전 지갑에 카드 한 장만 넣어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나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인출기에 가서 현금 좀 찾아가지고 올게요. 현금이 없으면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왜요? 요새는 어딜 가든지 신용카드를 다 쓸 수 있잖아요. 물건 사는 건 물론이고 버스나 택시도 카드로 다 가능하던 걸요? 그래서 전 지갑에 카드 한 장만 넣어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어휴, 우리 지금 이게 도대체 몇 시간째니? 계속 앉아서 일만 하니까 너무 힘들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어, 지금? 나 지금 한참 집중이 잘 되던 참인데. 그래도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하던 건 마저 끝내고 가자. 지금 나갔다 오면 돌아와서 바로 집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어휴, 우리 지금 이게 도대체 몇 시간째니? 계속 앉아서 일만 하니까 너무 힘들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어휴, 우리 지금 한참 집중이 잘 되던 참인데. 그래도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하던 건 마저 끝내고 가자. 지금 나갔다 오면 돌아와서 바로 집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누나, 피자집 광고지 어디 있지? 냉장고 옆에 뒀을걸. 거기 한번 찾아봐. 냉장고 옆? 여긴 없는데. 그래? 그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리 줘봐. 얼른 전화해서 배달시키자. 어, 잠깐만. 광고 보니까 방문 포장 30% 할인이라고 되어 있네. 너 직접 다녀올래? 내가 전화해서 주문해 놓을게. 그래, 알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누나, 피자집 광고지 어디 있지? 냉장고 옆에 뒀을걸. 냉장고 옆에 뒀을걸. 거기 한번 찾아봐. 냉장고 옆? 여긴 없는데. 그래? 그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리 줘봐. 얼른 전화해서 배달시키자. 어, 잠깐만. 광고 보니까 방문 포장 30% 할인이라고 되어 있네. 너 직접 다녀올래? 내가 전화해서 주문해 놓을게. 그래, 알았어. 저기요, 좀 추워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온도를 조금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께서는 덥다고 하셔서요. 그래도 이쪽으로 오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못 있겠어요. 그럼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드릴까요? 드시던 차하고 커피는 제가 그쪽으로 옮겨다 드릴게요. 네, 그리고 따뜻한 물도 한 잔 갖다 주세요. 네, 저쪽으로 가시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좀 추워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온도를 조금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께서는 덥다고 하셔서요. 그래도 이쪽으로 오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못 있겠어요. 그럼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 드릴까요? 드시던 차하고 커피는 제가 그쪽으로 옮겨다 드릴게요. 네, 그리고 따뜻한 물도 한 잔 갖다 주세요. 네, 저쪽으로 가시지요. 20번 이 대리, 다음 달 직원 야유회 준비는 이 대리하고 나하고 맡아서 진행하게 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소 결정이 급하니까 오늘 중으로 장소부터 알아보고요.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문 올려야 하니까 공지문 준비도 미리 해두세요. 그리고 직원들 중 혹시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대리, 다음 달 직원 야유회 준비는 이 대리하고 나하고 맡아서 진행하게 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소 결정이 급하니까 오늘 중으로 장소부터 알아보고요.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문 올려야 하니까 공지문 준비도 미리 해두세요. 그리고 직원들 중 혹시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30년 동안 꾸준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진 한 구두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저, 가격이 꽤 비싼데도 고객들이 이곳의 구두를 즐겨 신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품질과 디자인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구두는 모두 디자이너 이영만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고객의 발을 가장 편하게 하는 구두, 그리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 오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에는 미리 만들어둔 구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들이 찾아오시면 상담을 하고 그때부터 고객 한 분만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두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성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려도 고객들의 만족도는 최고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30년 동안 꾸준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진 한 구두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저, 가격이 꽤 비싼데도 고객들이 이곳의 구두를 즐겨 신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품질과 디자인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구두는 모두 디자이너 이영만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고객의 발을 가장 편하게 하는 구두, 그리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 오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에는 미리 만들어둔 구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들이 찾아오시면 상담을 하고 그때부터 고객 한 분만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두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성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려도 고객들의 만족도는 최고죠.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바른 먹을거리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김민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른 먹을거리 교육은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식품 성분 중에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걸 먹어야 균형 있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식습관은 한 번 굳어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어른이 돼서도 올바른 식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비록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식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바른 먹을거리 교육은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식품 성분 중에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걸 먹어야 균형 있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식습관은 한 번 굳어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어른이 돼서도 올바른 식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비록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식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3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표정이 바뀌죠? 그렇다면 반대로 표정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을까요? 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연필 뒷부분을 이로 물고 있도록 해봤습니다. 이로 물면 입이 옆으로 벌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는 표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이때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웃는 표정이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에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표정이 바뀌죠? 그렇다면 반대로 표정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을까요? 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연필 뒷부분을 이로 물고 있도록 해봤습니다. 이로 물면 입이 옆으로 벌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는 표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이때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웃는 표정이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에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연예인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대중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인기를 얻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개인적인 부분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밝혀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대중이 왜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예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사생활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카메라 밖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대중이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연예인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대중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인기를 얻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개인적인 부분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밝혀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대중이 왜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수는 좋은 노래로, 배우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사생활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카메라 밖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대중이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7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올해 들어 경제활동의 주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성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25세부터 49세까지의 인력, 즉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아동과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앞으로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더 큰 감소가 예상됩니다. 핵심 생산층이 줄면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게 될 텐데요.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어 정부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층에게 부과될 세금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핵심 생산층이 본격적으로 줄기 전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 들어 경제활동의 주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성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25세부터 49세까지의 인력, 즉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아동과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앞으로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더 큰 감소가 예상됩니다. 핵심 생산층이 줄면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게 될 텐데요.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어 정부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층에게 부과될 세금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핵심 생산층이 본격적으로 줄기 전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십구 번 삼십 번 삼십 번 삼십 번 삼십 번 삼십 번 삼십 번 삼십v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